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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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의 전체 영화 중에 1,000만이 1편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1년 안에 2편의 영화를 이렇게 큰 스코어를 만들어 주신 관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아무튼 앞으로 영화를 몇 편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여러분이 주신 사랑 받아서 더 의미있고 재미있는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시원한데요.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밖으로 엄청 더운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기 위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1편 넘어서 2편 정말 어마무지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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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구요. 올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올 한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이렇게 큰 반을 가절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에 이어서 여름에도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하고 있구요. 네.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저녁 맛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주말에 자유한 체제 해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올 초부터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불별증이 사라졌어요. 저희 영화가 여러분께도 이 무더운 여름을 쉽게나마 느낄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많이 됐더라구요. 집에 조심히 하시구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진행해 주십시오. 다섯 번호 설명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배우실 때. 기다려 조심하십시오. 재밌게 봐주세요. 자세히 가세요. 출연합니다.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